여러분 이 구조조정 구조전환이란 단어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이런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구조조정 주로 사람을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돈 안 되는 사업을 폐시하거나 팔아넘기는 것이 구조조정이거든요. 이건 피를 많이 흘리는 마지막 단계의 여러분들 변화조치인 거죠. 구조조정 구조전환 보건복지부는 구조전환이란 표현을 쓰지만 그게 구조조정인 겁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료분야 전문가도 아니지만 딱 보면 있죠. 이게 상급종합병원이 숙가가 낮기 때문에 간당간당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경영수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경증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병원이 운영이 되려면 경증환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증환자도 있고 중증환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부 목표라는 것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 PA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10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 다 중증환자중심병원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모르면 진짜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럼 이렇게 상급구조조정을 강행하기보다도 숙가를 여러분들이 현실화시켜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증질환자가 숙가 지불이 많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시간을 둬야 되지 몇 년 몇 일 며칠까지 경증환자는 몇 프로를 줄이고 중증환자는 몇 프로 정도 이상 올려라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떠들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환자도 받고 중증환자를 받아 가지고 간신히 여러분들 경영의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는데 그러면 경증환자를 받지 마시면 당장 타격을 받겠죠 수입에 그런데 여러분 지출은 어떻습니까? 전문의를 많이 뽑아야 되니까 비용 지출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상급종합병원이란 것은 환자를 여러분들 치료하는 임상도 중요하지만 교육기능이 중요하자는 미래의 의사를 키우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부가 하고 있는 성급환 상급종합병원이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 가지고 전문의 중심을 하는 거잖아 전공의를 대체하는 구조조절 하겠다 그럼 여러분 전공의가 부족한데 전문의는 또 어떻게 나올 겁니까? 그리고 경증환자는 뭘 이야기하고 중증환자는 또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경제학자가 보기에도 구조조정 구조전환이란 것은 마지막 수단인데 저걸 인위적으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을 대부분 더 적자로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공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 있어야 그 다음에 전문의가 나올 거고 전문의 있어야 그 다음에 교수들도 나올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 관행 개선하겠다 결국은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전공의 의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공의도 인사되지 않으면 그래야 의사가 나오니까 많이 이런 비판을 하니까 전공의 대체 사업은 아니다 그러지만 전공의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걸 내세운 거지 않습니까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나중에 수령에 빠져 가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사협회원에서 현실감이 없는 졸속정책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시기 질환 진로에 집중하는 전문의 간호사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환자 개념이었고 내년부터 신규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전공의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대학병원 존재이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교육기능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키워야 그 다음 전문의가 나올 거 전문의가 나와야 하는 거 다음에 뭡니까 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의사협회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저는 더 크게 문제가 보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자를 여러분들 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기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연구기능이 교육연구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전공의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러면 전공의가 지금 없어졌다 갑자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게 되면 경영이 유지가 되겠냐 그거를 김홍식 원장이 잘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증질환 중심 전문의 중심병원은 필연적으로 경영이 악화됩니다 김홍식 원장이 30년간 내간 개원을 했기 때문에 개원이기 때문에 경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 개념이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은 25일 날 되면 봉급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경영 경자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 망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자영업을 30년 정도 가까이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비용 개념 같은 게 저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김홍식 원장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을 거론하는 거 아니까 제 자신 이름 한 30년 가까이 수질을 맞추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가로 살아온 거 하잖아요 사업가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김홍식 원장이 하는 겁니다 종합병원이 중증질환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증질환자가 수입에 크게 기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 무시하고 중증을 바꿔라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으면 김홍식 원장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종합병원이 중증질환으로 수익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수입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을 경증질환을 치료해가 메우는 겁니다 아이고 이 친구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죽하면 서울 소재의 모 대학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적자를 병원 주차비로 주차비하고 여러분들 뭐죠 내부사업 커피숍 그 다음에 장례사업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 보면 의료사태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는지 이런 종합병원의 경질환을 막고 중질환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싼 전공의 업무를 줄이고 전문의로 이를 막게 한다는 것인데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전문의 인건비는 급증하기 때문에 보나 마나 종합병원의 수익성은 금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쓴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좀 이해를 해라 이 현장을 그리고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근근이라도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들이 유지가 되어온 것은 전공일에 싼 임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가는 낮았지만 장례사업이나 주차비나 이런 걸 받아가 좀 메웠고 큰 것은 대학병원의 경증질환자 경증질환자가 와서 많이 여러분들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근근이 수입구조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현장실상을 전혀 모르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공기가 당장 부족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상급종합병원들은 모두 중증시기 이런 언급질환자만 알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펑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증질환자는 하면 알수록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돈을 나라가 어떻게 다 이런들 보존해 줄 겁니까 거기다가 전공기가 없어졌으니까 전문의를 많이 채용해야 되니까 피해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니면 그럼 그 적자를 누가 메워줄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악수에 악수를 두는 거죠. 현장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든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뀔 리도 없고 고집을 접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보게 되면 단시간 내에 보건복지부가 주도해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시기의 언급질환자 중심으로 바꾸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피해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대한민국의 상급종합병원의 상당수가 근근히 유지호등을 넘어가서 적자복에 빠질 거다. 그럼 그 적자를 누가 메울 거냐 돈이 있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아껴 써야 되고 정신들을 그렇게 못 차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개원이들은 알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이런 본 것만 따박따박 받는 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정상화가 되더라도 필수 의료가 지원자들은 현장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